육군이 홀몸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기 위해 연탄 배달 봉사에 나섰습니다. 정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란색 비닐옷을 입은 육군 2포병여단 태양대대 장병들이 영하의 추위 속에서 연탄을 나르고 있습니다. 부대는 신년을 맞아 강원도 화천군 사냥리 일대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 6가구를 대상으로 연탄 배달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사냥리는 겨울철 평균 온도가 영하 10도 수준이 유지되는 추운 지역으로 연탄의 의지에 혹한의 겨울을 이겨내야 하는 홀몸 어르신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장병 100명이 참가한 이번 봉사는 지역 주민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혹한의 추위 속 열악한 난방 여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부대는 지난 2일부터 10일 모금 활동을 벌여 2023년과 100명을 의미하는 2,123장의 연탄을 직접 마련해 배달했습니다. 봉사에 참가한 강다빈 상병은 연탄을 받고 기뻐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임기루 태양대대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상생하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는 부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방뉴스 정비영입니다.